우리 보라씨 너무 잘 오신 게 오늘 우리가 신메뉴를 출시했어요 식혜 아 식혜요? 네 어렸을 때 할머니가 식혜 만들었거든요? 시음을 해보시고 한번 마셔보시고 테스트 해보고 우리 세라가 좋대 더 시원하게 해서 나올 거라고 얼려서 우리 세라가 좋대 이거 잘하면 잘 팔리겠다 이게 이미지적으로 이렇게 밥알이 있는 이 모습이 보시기에는 괜찮냐 우리는 괜찮은데, 한국 사람들은 괜찮은데 괜찮은데요? 여기 캘리포니아에서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마시는 거잖아요 편하게, 괜찮은데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매너가 좋네, 매너 매너가 사람 사람들 매너 그렇구나 보라씨는 드셔보셨으니까 옛날 맛이 기억나요? 네 할머니가 맨날 여러 때 식혜 만들었죠 우리한테 말해야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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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하여행 지민 prayed Journalist? Yes. Oh. So it's the biggest newspaper in this county that we live in. It's called the Monterey County Weekly. Oh. And I thought it was really interesting. So that's why I'm here. What about our show? I'm going to write, I'm writing about this, what we're doing here. About this show? Yeah. 오늘 너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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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